혜리언니는 가슴 위에 점이 크게 있어요 가슴? 가슴 위에 오 왼쪽 오른쪽? 왼쪽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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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알 거 아니야 너무 헷갈려 언니가 헷갈려? 안 보인다 내가 한 번 볼게 혜리씨 진짜 엉뚱해요 또 본인이 지렀다 봐 내가 한 번 볼게 가요감장은 다 알지 지금 보고 있죠? 네 두 분 쿨하네 어 확가네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왼쪽인 줄 알았어요 혜리씨 지금까지 언니 점을 몰라 그리는 거예요